저 사람들 많이 나오셨어요 토요일 저녁 즐거고 계시는군요 아니 어제 그 상황에서도 한마리를 하셨다고요? 어제 안나올거같은데 몇시쯤에 나왔습니까? 우와 이야 역시 오우 아니 그럼 어제 날 새시고 계속해서 하시는거에요? 오늘까지? 오우 300g 300g 밖에 안돼요? 되게 커보이는데 이야 아니 이정도면 키로 나올거같은데 아니 이정도 크기도 두께도 장난아닌데 어우 미끄러워서 잡히지 않네 우와 이게 300g이라고요? 와 오우 결국은 하셨구나 오늘 몇시쯤에 나왔습니까? 좀 일찍 나왔어요 요거 한 9시 조금 안되갖고 이끼받아서 이야 오우 이쁘네요 이야 깨끗하네 아니 한강장어 뭐 안먹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한 5일정도 살려가지고 해감을 시키면 아 해감을 시켜야되요? 수조에 담가서 이렇게 해감을 해놓으면 아 이게 잡냄새가 거의 없어져요 아 잡냄새가 약간 납니까? 네 뻘냄새가 좀 아 뻘냄새가 아 이야 결국은 하셨구나 오우 오우 이야 아 아 데이터